김병현은 제2의 현주엽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야구선수 김병현이 KBS 사장님기는 당나귀에 합류했습니다.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가 각종 악재가 겹치며 위기를 맞은 가운데 그의 등판이 떠나간 야구팬들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29일 방송된 당나귀 귀에서는 전 메이저리그 김병현이 새로운 보스로 등장했습니다. 이날 김병현은 직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라떼 토크를 이어가는가 하면 틈만 나면 자신의 현역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당나귀 귀에서 활약한 농구감독 현주엽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현주엽은 초기 당나귀 귀가 자리잡는데 1등 공신을 한 인물입니다. 그의 특출난 먹방실력과 다른 보스들마저 기겁할 꼰대 리더십이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당시 프로농구팀 창원 LG 세이커스 감독이었던 그는 선수들의 혹독한 시즌 준비 과정을 보여주면서도 남다른 예능감을 뽐냈습니다. 그 결과 농구장을 찾는 팬들이 증가했고 프로농구 전체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각종 논란의 중심에선 한국 프로야구가 김병현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호텔 술자리 파문에 음주운전까지 잇따라 사고를 친 KBO가 김병현 카드로 반전을 노리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야구 대표팀은 유일하게 국민의 뜨거운 응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구 종목을 향한 민심이 냉랭한 상황이죠. 팬들은 최근에 터진 이슈가 선수 개개인의 이탈이 아닌 야구판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할 정도로 KBO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등판한 김병현이 농구판의 현주엽처럼 프로야구 부활에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기앗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 자막 제공자 감사합니다.